아픽걸이제이 신인남캠 원부입니다 ㅇ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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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씨 이가 와 남캠 데뷔한다고 해서 왔어요 준비가 다 되어있어요 DS에 조명과 눈쟁이님 세팅이 되어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이제 곧 킬거거든요 드디어 데뷔인가요? 오늘 일단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? 네 그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들 아프리카 실프제이 원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오를 한번 좀 따져보고 남캠 하려던 건 아닌데 진심으로 너무 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도 방금 딱 처음 켜면 캠 끄고 시작하나? 그러지 않을까? 맞아 그럼 캠을 먼저 꺼 와 씨X 뭐야 이거? 아니 나 대기화면 해놓을 게 없어 노래 뭐 정했어? 노래 노래 뭐 정했어? 클럽 노래 같은 거 들어오는 아 그런가? 준비됐지? 껴? 어 아 너 껴 아 진짜 씨X 켰어? 킨 거 같은데? 음악 소리 들리나요? 음악 소리 들리나요? 리듬 타줘야죠 히플록 플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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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댁몬님 아 또 에드벌린 생기 감사합니다 별리당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웃겨 할렐레스 야 이거 정답 못 해 야 이거 정답 못 해 아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에드벌린이 뭐예요? 혹시 별풍선 쏴주신 행님 안 계신가요? 아 진짜 근데 아프리카 그런 거 하면 안 될 거에요 아 왜? 유도 하나 유도 한 거 아니에요? 아까 학기도 했다 합기도 한 거예요 합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른쪽 아래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일단.. 벨풍선 100개! 아 이거 또! 4명 있니? 야 500개! 아 너 벨풍선 500개로 열혈! 고맙습니다 진짜! 벨풍선 2개 감사합니다 내가 너 이뻔해줄게 오늘 일단 준비되어 있는 게 먹방 있잖아요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먹을 음식은 천안의 짬뽕 명물 짬뽕지존! 짜장면이랑 짬뽕 그리고 또 탕수육 시켰습니다 쇄골의 짜장면은.. 500개 주시면 천사의 수호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쇄골짜장면 카운트다운 아 또 7개.. 둘 다 이럴 때 리듬도 하지 아 또 아 가? 천사의 수호자님 별풍선이었지 가자 proportional 신사 크게 감상 하는 건가요? 쌀감사로 정입니다 다시 다시 nomically 중대요 아 맞네 말 바로 아니 아니야 야 오백 개 떨었다 아이고 또 쇄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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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맞습니다!!! 네 도드림콕님 추천 감사합니다 도드림콕님 추천 아니 c 이건 아프리카 귀 책 어떻게 되나요? 내가? 좀만 앉아 있을게 뭐냐 여기 스트릿이야 아 잠깐만 박완규야? 저 박완규 아니에요. 동긋한지아파님 이거 하고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. 아 왜 나와? 댁로빵 새끼 씨발 안 자겠다. 완규양 선글라스 써져있어. 그거 끼고 동긋한지아파님 그거 맞아. 선글라스를 잡는 것도 있잖아. 죄송한데 왜 느긋마라고 하세요? 동긋한지아파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. 빈준딱밤은 몇 개인가요? 블랙 한번 해보자. 아 오타래요 오타래. 레게년년이 뭐야? 진짜 레게노인년. 나 레전드야? 어떻게 나 아프리카 먹어버렸는데? 밥이나 먹으면 동생이야. 이렇게 남캠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머리카락이 귀신분이시네요 귀여워요. 아 저 남캠 오빠들이 합방하는데 여캠으로 초청됐어요. 야 다 맞아야. 야 이거 하나 더 안 들어가. 여캠이 아니라 여캠 아닌가요? 별풍선 한 개 중에서 누가 말 그딴 식으로 하래요. 야 씨X 아니 아니 연화 안아리 이렇게 원호가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또 누굽니까? 그래도 방송 짬빠이가 되니까 아프리카에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원호를 위해서 약간 그 팁을 주는 아프리카 남캠 분들의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프리카 TV 남캠 출신 김혜팔이라고 해요. 아 여기 뒤에 있는 사진분들은 제 친구분들 우리 원호가 아프리카 TV 남캠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뭐 그 얼굴로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기억해요. 아프리카 TV 남캠은 치열하니까 외모가 참 중요해요. 아프리카 TV는 그 정도 외모를 할 수 없을 거예요. 원혁쿤 이 분이 도퇴된 거죠? 뭔 소리야? 아 멋있어요. 한번더 했어요. 이 분이 유명한 분이죠. 안녕하세요. 잘생김 이타강사 김재현이라고 합니다. 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잘생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많이 잘생긴 거죠. 자 그래서 오늘은 원하나님이 뭐 남캠? 김재현 씨 거 보고 썼거든? 개쩔어. 잘생긴 걸 티내가지고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코멘! 자 그래서 오늘은 원하나님이 뭐 남캠?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딱히 노하우를 할 게 없고 이미 자신의 외모를 믿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? 뭐 꼭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페라리 자랑하거나 롤렉스 자랑하거나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꼴불견이에요. 꼴값도 한다 이런 생각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랑 같은 거 안 해요. 아 왜 자랑해요? 아니 자키 씨! 그러니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5분이냐고? 좀 센스라고 할게요. 어떻게 보면 여우짓이라 할 수 있죠. 여성분들의 마음을 녹일 만한 그런 필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. 혹시 필사기가 뭐가 있는지 필사기가 뭐야. 저한테 말해 주실래요? 말해줘요. 포크람보요. 이런... 잘 알아들었어요.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존대를 좋아한답니다. 반존대...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으러 갈라? 아니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싸가지 같다. 꼭 이런 사람들이 페라리 자랑하고 놀랬을 수 있겠네. 근데 이제 야 밥 먹으러 갈래요? 원래 매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나쁜 사람 되지만 매번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. 그게 반존대의 매력이죠. 왜 저래요? 막 이래. 그래서 반존대를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야... 뒤집어 싶어요? 그리고 남캠은 인스타도 되게 중요해요. SNSS 그래도 저는 언제나 셀카 찍을 때 보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. 보정을 하면 더 싸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페라리 산다거나 롤렉스 자랑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있죠. 자 제가 찍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니 보정 존나 했잖아. 그러면은 지금까지 남캠 1타 강사 김재현이었고요. 언제나 파이팅 하시는 원호군과 인호군과... 뭐지? 아무튼 창문은... 파이팅하시길 바라니까... 검색이 땅에 어쩌면 머필리지 머리 나왍니다. 아니 그거야... 아니 안 보래요. 우선이 메시지말로... 응응응응응응 흐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빰빰빰빰 따빰빰빰빰오 아따카 하다가, 수기 때, 수기, 수기 때요